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날도입니다 아카라에는 허브 종류가 아주 많이 있는데요 현 시점에서 가장 좋은 허브가 바로 지금 보고 계신 M3 허브입니다 저는 M2 허브를 사용하고 있었고 조금 귀찮아가지고 M3 허브로 이전을 안 하고 있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M2에서 M3 허브로 이전하는 것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3 허브는 아카라의 직비 통신을 하는 제품들을 연결해서 아카라 앱에 등록할 수 있게 해주는 직비 허브입니다 메터를 지원하는 플랫폼에는 메터 브릿지로 연결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스레드 보더라우터 역할도 하죠 자 그러면 제품을 먼저 보고 기능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게 본체구요 아카라 로고가 가운데 있습니다 뒷면을 보면 다양한 정보가 적혀있는데요 직비 로고랑 스레드 로고가 같이 적혀있죠 그리고 이쪽에는 전원 C타입 단자가 있구요 그 아래쪽에 이더넷 단자도 있습니다 여기 보면 랜 POE라고 적혀있는데요 POE는 파워 오버 이더넷의 약자구요 랜선 하나로 전력과 데이터를 동시에 공급하는 기술입니다 자 앞면에는 세팅 버튼이 있구요 왼쪽에 있는 QR 코드는 애플 홈킷에 네이티브로 연결할 때 사용하는 코드 오른쪽에 있는 QR 코드는 아카라 앱에 연결할 때 사용하는 코드입니다 자 그리고 본체를 거치하는 브라켓도 있는데 홈에 맞춰서 끼우면 벽면이나 천장에 설치할 수도 있겠죠 M3 허브는 무선이랑 유선 둘 다 연결이 가능한데 가능하면 유선 연결을 해주는 게 좋구요 아카라 앱에서는 허브를 연결하는 게 아주 간단한데요 팝업이 뜨면 그걸 눌러서 진행을 해도 되고 장치 추가를 눌러서 M3 허브를 선택하고 진행하기만 하면 됩니다 자 이제 M3 허브의 기능을 좀 살펴볼게요 아카라의 허브를 설치하고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건 맨 아래 있는 장치 삭제 방지를 활성화 해주는 건데요 이걸 켜두면 앱으로만 제품을 삭제할 수가 있어서 리셋 버튼을 눌러서 실수로 장치를 삭제하는 걸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하위 장치는 지금 연결해 놓은 게 없으니까 하나도 없구요 적외선 리모컨은 뭐 TV나 에어컨의 리모컨을 아카라 앱에 등록해서 사용하는 걸 말합니다 이걸 이용하면 뭐 TV나 에어컨이 스마트 가전이 아니어도 스마트 가전처럼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 거라서 아주 유용한 기능이라고 할 수가 있죠 자 허브 클러스터는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면 여러 개의 아카라 허브를 하나로 묶어서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기능들을 설명하기에는 너무 방대해서 이 기능이 궁금하신 분들은 화면에 있는 내용을 조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메터 메뉴를 살펴볼게요 여기서 페어링 코드를 누르면 이걸 이용해서 메터를 지원하는 플랫폼에 M3 허브를 연결할 수 있는 건데 M3 허브가 이때는 메터 브릿지로 작동을 하는 거죠 자 여러 가지 플랫폼에 연결해 놓으면 연결된 플랫폼들을 아래쪽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주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바로 에어컨 모드인데요 이건 앞에서 이야기했던 적외선 리모컨 등록이랑은 조금 다른데요 이 기능을 이용해서 에어컨을 등록한 뒤에 M3 허브를 다른 플랫폼에 메터로 연결하면 여기서 추가한 에어컨도 메터를 지원하는 플랫폼에 장치로 등록이 됩니다 IR 등록으로 추가한 에어컨은 아카라 앱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데 에어컨 모드로 등록한 에어컨은 다른 플랫폼에서도 장치로 등록된다는 차이가 있는 거죠 자 이제 저는 M2 허브를 M3 허브로 이전을 해볼 건데요 설정에 들어가 보면 맨 아래쪽에 허브 교체 메뉴가 있습니다 허브 이전을 하면 등록되어 있던 장치들하고 자동화나 동시 실행도 같이 이동을 하는데요 가장 두려운 건 애플 홈킷이나 메터브릿지로 기존에 연결해 놓았던 스마트 싱스 같은 플랫폼에 문제가 생기느냐 하는 건데 이런 것들이 이전이 안 되면 세팅을 다시 해야 되거든요 설명을 보면 홈킷이나 메터로 다른 플랫폼에 연결을 해놓은 경우에는 새로운 허브를 다시 수동으로 연결해야 된다고 써 있어요 이게 엄청 귀찮은 거고 이것 때문에 허브 교체를 계속 밀어온 건데 이제는 어쩔 수 없죠 그냥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중간에 오류 같은 게 나긴 했는데 M2 허브에 연결되어 있던 장치들이 M3 허브로 이전이 잘 됐고요 애플 홈킷을 보면 M2 허브가 찌꺼기처럼 남아 있고요 하위 장치들은 오프라인으로 뜨고 있어서 기존에 연결된 M2 허브를 삭제해 주고 M3 허브를 다시 연결해 줬습니다 에어컨 모드를 사용해 보기 위해서 네이티브 연결 대신 메터로 연결해 봤는데요 이런 식으로 에어컨도 등록이 됐죠 다양한 기능은 사용할 수 없었고요 온도를 조절하고 냉방 난방 끄기 이 정도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스마트 싱스에도 메터로 연결해 봤는데요 모두 정상적으로 연결이 됐고요 에어컨 장치도 이런 식으로 등록이 잘 됐습니다 에어컨을 한 대만 연결할 수 있긴 하지만 꽤 매력적인 기능이라고 볼 수 있죠 자 이번에는 스레드 제품도 연결해 볼까요 야카라의 P2 도어 센서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게 메터 스레드 제품이거든요 이렇게 장치 추가를 해서 P2 를 연결하면 이렇게 스레드 제품도 연결이 잘 되고요 이번에는 타사의 메터 장치를 아카라 앱에 연결해 볼 건데요 M3 허브가 있어야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고요 네스트 온도 조절기랑 필립스 휴 브릿지를 연결해 볼게요 구글홈 앱에서 앱 및 서비스 연결 메뉴를 통해서 페어링 코드나 QR 코드를 생성한 다음에 아카라 앱에서 추가를 해주면 아카라 앱에도 구글 네스트 온도 조절기 4세대가 메터로 연결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메터가 지원되는 네스트 온도 조절기만 연결할 수 있기 때문에 3세대는 연결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번에는 필립스 휴도 해보겠습니다 휴 앱에서 메터 코드를 받은 다음에 아카라 앱에서 추가를 해주면 이런 식으로 아카라 앱에서도 필립스 휴 조명들이 등록이 됐죠 자 이게 바로 메터의 장점이죠 다양한 제조사의 제품을 통합할 수 있다는 점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등록된 장치들은 아카라 앱에서 자동화를 만들어줄 수도 있는데요 아카라 도어락에서 외출 모드를 하면 집안의 필립스 휴 조명들이 꺼지게 할 수도 있고 다양한 제조사의 제품들로 아카라 앱에서 원하는 자동화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최근에 출시된 기능인 장면 및 신호 동기화 기능을 살펴보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아카라 홈에서 만든 동시 실행이죠 어떤 모드나 신호를 메터 생태계에 등록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생태계 연결해서 메터를 보면 장면 동기화가 있습니다 이 동기화 추가를 눌러서 기존에 만들어 놓은 장면을 선택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추가를 하면 M3를 메터로 연결해 놓은 플랫폼에 장면이 추가됩니다 장면은 플러그 형태로 등록이 되고요 플러그를 누르면 아카라에서 동시 실행이 작동하는 거고 스마트 싱스나 애플 홈킷 같은 메터 플랫폼에서는 플러그가 켜졌다가 한 5초 정도 뒤에 자동으로 꺼지게 됩니다 토글 스위치처럼 작동을 하는 거죠 이게 진짜 대박 기능이거든요 활용도에 따라서 엄청난 기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신호 관리, 동기화는 모션 센서로 등록이 되고요 내가 설정한 아카라의 장치가 어떤 트리거가 됐을 때 메터 플랫폼에 등록된 센서가 트리거되는 방식입니다 이것도 잘 활용하면 아주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겠죠 다른 플랫폼들과 연계해서 사용할 줄 아시는 분들은 이거 정말 대박 기능이다 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이렇게 오늘은 아카라 M3 허브를 가볍게 살펴봤는데요 M2 허브도 쓸만하지만 새롭게 아카라 허브를 구입하려고 생각 중이시라면 M3 허브를 구입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른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